안녕하세요 여러분 화각이 왜 이렇게 좁니? 너무 부담스럽진 않으시죠? 괜찮죠? 오늘은 그냥 시시콜콜 타임 SSKK 타임이라고 아무거나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해서 그냥 짧게 해가지고 서로 얘기도 좀 해보고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아 진짜 가만히 얘기하니까 저는 아무래도 개인 방송에 별로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How did you feel about DTS? 이제 오리소년단 DTS 제가 이제 갖다 프로듀싱을 했는데 그 친구들은 좀 비실비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바로 맥을 못 추고 희미해져가는 모습 지켜보면서 그냥 마음이 아팠고요 그 친구들이 언젠가 1년 후에 다시 한 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다시 한 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How was your DTS? Sorry, they're that TTS 누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1년 전에 친구들이 이제 알려줬어요 누누리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인싸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누누리가 왔는데 눈이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짱박아 놓고 서랍에다가 1년을 기다린 거죠 눈 오자마자 바로 아 이거 해야 된다 들고 뛰어나가가지고 누누리 만들고 근데 이제 속보로 이제 들을 내용이 있는데 고장 났어요 누누리가 아 누누리 메이커가 Snow maker, snow duck maker is out of order 제가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불량이에요 지금 앞만 물려서 애들이 이제 누누리를 딱 만들면 이제 약간 반 잘려 있다든지 머리가 이렇게 뒤틀려 있다든지 비대칭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애석하지만 눈이 오더라도 다시 새 거를 사야 될 것 같아요 토익 점수요? 토익 점수 토익 한 데 얼마더라? 900 915점 작년 이제 여름에 봤거든요 리딩에서 참패 진짜 텍스트에 약한 것 같아요 너무 그 안 한다 보니까 솔직히 막 사람들 제가 영어 입력하면 이렇게 막 주욱 나오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영어 기사 같은 거 읽어보면 머리가 하얘져서 그냥 팝하고 한 테 넘겨버리거든요 네가 해줘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딩이 약했는지 역시나 리딩에서 리스닝은 거의 다 맞았는데 리딩에서 이제 완전 failed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래도 토익은 쉽잖아 이러면서 무시하고 막 그래서 아무튼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9자 봤으니까 이제 그걸로 됐다 토익은 이제 안 보고 싶다 그런 마인드 왼쪽 눈 갖고 오른쪽 볼 지르는 게 안 된다고? 바로 되는데 거꾸로도 될걸요? 바로 돼버리죠? 아 뭔가 속은 건가? 안 될 리가 없는데 지금 제 머리가 지금 거의 지금 지금 역대 최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며칠 전에 한번 싹 밀까 하다가 춥더라고요 일단 두피가 추워요 굉장히 지금 아이 추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굉장히 위험한 한국은 지금 영하 10도가 지금 밑으로 가기 때문에 춥다고 저에게 계속 컴플레인을 걸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머리를 들고 있는데 그냥 어쩔 때는 장발에서 막 묶고 싶고 그러다가도 그냥 어쩔 때는 막 밀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 백종원 선생님이 주신 칼 그 칼이 엄청 좋아요 중식? 쓸데없는 그런 칼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에게 저의 신사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던저러스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어머니께 토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잘 쓰고 계실 거예요 사인 받았어요 진짜 사인 받고 이제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니까 이제 갑자기 선생님이 사인을 딱 들고 딱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백쌤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인증샷! 하하하하 센스 넘치시지 않나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애 그런 이제 좋은 기억만 민초 아직도 실냐 백쌤 같은 경우에 사실 민초단이시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아 애석하긴 했어요 왜냐면 백쌤같이 정말 이 맛잘알이신 분이 사실 민초의 편을 딱 들었을 때 약간 배신감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먹어보니까 옛날에 제가 기억한 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반민초다 그래도 맛잘알들은 반민초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확고하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막 너무 이제 진지하게 민초를 막 배척 막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Are your legs tired because you're running in my mind? 으우우 다섯 살 정국이 대 정국이 다섯 명이라 그래도 지금의 정국이 정국이 다섯 명 환상의 하모니를 듣고 싶어요 리더 태형 대 막내 윤기 리더 태형 대 막내 윤기 막내 윤기 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근데 아니야 막내 윤기 아니 리더 태형이 낫나? 아무튼 뭐 역사에 가정은 없으니까요 진영 아재 개그 대 진영 삼행시 진영은 역시 아재 개그 엉덩이 하나 대 두 개?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뭔가 열심히 얘기하긴 했는데 뭐가 남는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배웅 너무 보고 싶고 어떤 뭔가가 있어도 그냥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 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면은 다 괜찮아져요 지금 제 방에 이제 옛날 가족사진 말고 이제 이 사진이 지금 있고요 보이세요? 이걸 이제 방에다 두고 보고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제 인사 왔다는 거 그럼 말씀드리면서 절 드리면서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크